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제 두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가입했습니다. 이 땅의 택배 노동자 여러분 바라만 보는 정치가 아닌 참여하는 정치로 이 땅의 정치도 바꾸고 우리의 현장도 바꿉시다. 새로 시작하는 새 민중 정당에 참여합시다. 우리 경북에서도 정폐를 청산하고 민중의 새 시대를 열어갈 새 민중 정당 꼭 힘차게 만들어봅시다. 루팅!